그래도 집이 최고네! 이제 아주 그냥 네 집이다. 이제 이 집에 대해서 후진 씨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할걸요? 저 2층 빼고? 같이 올라가 보든가. 진짜? 뭐 어려운 거라고. 가자. 정말요? 죄송합니다. 어? 아 뭐야? 너 왜 바뀐다? 아 뭐야? 아! 아! 킵뽕뽕 숨겨둔 방 방을 결국에는 게임하는 방이 열던 거예요? 야 이거 이게 어... 야 이거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? 어? 얼마나 좋은데? 아 이거 기념장에서 너무 지시한데? 지시하다니. 야 이거 봐봐. 어? 이거 보이지? 이거 완전 역사 깊은 거야. 이거 봐. 기념장에서는 굉장히 맥이 빠지는... 나무공예? 이거 내가 직접 산 거야. 뭐? 진짜? 토끼. 어 잘했다. 아 귀여워. 똑같이? 오... 이 아이는 커서 꾸준히 됩니다. 예노 시기. 이럴은 저 상자였어 롬 borders 쥐 ھ